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도 요번주 해운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벌크,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로 케이프 사이즈 대폭 상승을 했어요.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VACC 12월 초순 물량이 확대돼가지고 운임이 약간 상승했대요. 컨테이너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 연속 상승했다가 운임비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켓은 신조가가 지금 고점을 못 넘기고 있어요. 지금 연료유랑 국제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겨울 시즌이 됐는데도 연료유는 계속 떨어지네요. WTI 67.02달러, HSFO 467.5달러, LSFO 565.5달러, 스프레드 98달러 이렇게 유지하고 있네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벤젠이 880달러, 톨루엔이 715달러, 자일렌이 820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금 전쟁 때문에 스웨즈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계속 높아졌다가 지금은 조금 추춤한 추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제1분기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331.58포인트, 그리고 미국 동안 같은 경우에는 40피트짜리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측정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지금 20피트짜리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컨테이너 운반 비용이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파나마를, 파나마는 통항하지만 스웨즈는 통항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이 다 우리 더반을 거치는 것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좀 높아요. 컨테이너 용선을 보면 지금 9000TW보다 6800TW가 더 잘 용선료를 잘 받고 있어요. 이게 시황에 따라, 시리즈에 따라 또 좀 다르긴 다른데, 예전에는 6500TW, 6800TW가 진짜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운반비가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13000TW보다 지금 운인비가 더 높습니다. 신조발주는 지금 LNG선, E++2에서 4척, PCC, 위램슨에서 11700CU급, 제일 큰 거 하나 뽑고 있어요. 그거 2척, 근데 요게 메타놀인데 암모니아 레디까지 되는 엔진으로 달고 있어요. 그리고 CO2C, 이게 뭔데요? 이게 CO2 운반선이에요. 요즘에 핫한 게 CO2 운반선이에요. 어, 기관장님 이 CO2 운반선 어디다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CO2를 포집을 한다든지 CO2를 모으잖아요. 그 모은 CO2를 이제 호주나 중동 쪽으로 싣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CO2를 이제 광물 밑에 다시 번할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CO2를 내가 사서 그 값을 벌고 그리고 그 CO2로 이제 그 암방 같은 데 밀어 넣어가지고 기름을 더 쉽게 올릴 수 있게끔 압력을 더 가하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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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